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월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이기는 하지만 뭔가 2023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11개월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무엇을 내가 가장 의미있게 했었나라는 그런 생각에 물음표를 남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신 거 그것도 하나 카운트 해주시고요. 아직도 12월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방송도 꼬박꼬박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S&P가 막판에 막 힘을 내서 다행히도 3대 지수 가운데 S&P와 다운은 상승을 했고요. 국채금리가 또 장중에 올라가자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쭉 풀어보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래널의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자 자꾸 뭐가 안 돼요. 아니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다 목 잠기시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아프지 않고요. 근데 이게 아침에도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 비염 앓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콧물이 줄줄. 그래서 약간 콧물 때문에 아침부터 좀 야단법석을 좀 떨 거는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중간에 제가 뭐 홀쩍이더라도 아주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살짝 쉬어갔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S&P500이 쫙 올라갔던 것처럼 나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여갔는데요. 다우가 1.47% 오르면서 아 보니까 올해 최고가 수준이었네요. 35,950선까지 올랐고 주가가 지수가 1.47%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다우가 크게 올라갔나 봤더니 세이스포스 어제 저희가 또 실적 발표 소식 전해드렸던 세이스포스가 본장에서 9% 넘게 올라서 영향을 받았고요. 또 유나이디테일스 그룹도 3%, 보잉도 3%,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이 일찍 올라가면서 다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마소,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월그린부츠얼라이언스, 셰브론, 월마트, 인텔 이 6종목 빼놓고는 다 올라서 다우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S&P500은 0.3% 막판에 힘을 좀 많이 냈고요. 나스닥은 0.23% 소폭 하락, 러스리천 지수가 0.2%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어제 밤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PCE. 여러분, 어제 이제 저희가 이완수 대표와 함께 PCE가 좀 괜찮게 나오면 이재한 대표도 그랬고요. 시장이 좀 환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정도 환호 가지고는 우리 완전 못하는데, 그렇죠? PCE 발표 어떻게 나타났나 좀 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올라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직전 달이 전년비 3.7% 올랐던 거에 비해서 둔화됐고요. 전월 대비로도 0.2% 상승이 그치면서 전달 0.3%보다 더 둔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 0.2%에도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기간대비해서 3.0% 상승해서 직전 달 3.4% 상승해서 둔화됐고요. 이렇게 당연히 또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올해 금리 이상은 12월 안녕 안 할 거야.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표 잘 나왔으면 국채 금리의 움직임도 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가파르게 하락을 해서 그런가요? 어제 밤 사이에는 10년물 기준으로 전에 4.2 수준까지 떨어졌었던 국채 10년물 금리가 4.35까지 다시금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을 또 비테크 종목들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 완화적 발안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총재가 정책이 상당히 제약적이다 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2% 되돌리기 위한 제약적 기조를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하고요. 파워루장이 이제 오늘 밤에 애틀란타 스펠만 컬리지에서 오전 11시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대담이나 패널 토론에 나설 예정인데 또 여기에서 또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또 나오는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했었던 예상치 22만 명은 하회하는 21만 8천 명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 움직임을 보자면 정유주는 오락가락 했어요. 왜냐하면 오펙 플러스 어제 이제 감산 하루에 100만 배로 추가 감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감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좀 걸림돌이 좀 있을 것이다. 미국 쪽에서 좀 반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전달되면서 시장에서는 유가가 감산 소식과 함께 팍 튀었다가 거의 WTA 기준으로 80달러 선까지 올라갔다 다시금 확 내려오면서 또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되돌이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그 관련한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짙은 초록이 나타났었던 정유주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죠. 엑스모빌은 0.39% 소폭 상승을 했고요. 쉐브론은 0.2% 약부합권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은 1.9% 하락을 했고요. 코노코필립스는 1.4% 올랐습니다. 반면 빅테크 종목들은 또 혼조를 보였습니다. M7 종목들이 하락했던 종목 가운데서 애플이 반등을 좀 하면서 막판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0.28% 강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부합권 마감 이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2.85%로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컸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스레드 출시가 내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메타는 1.5% 소폭 하락 구글도 1.8% 하락 아마존도 약부합권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전 5시부터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다고 하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인도 가운데 주가는 1.7%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사진도 보고 저는 영상도 봤는데 이게 그 인도대는 인도대 수가 오늘 10대라고 하죠. 100대, 1000대도 아니고 10대 굉장히 이거를 정식 론칭이라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숫자이긴 합니다. 가격이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일단 가장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비스트 한 번 충전으로 320마일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 모델인 전륜구동 모델 듀얼모터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판매 예정인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6만 1천 달러부터 가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주행거리가 길잖아요. 250마일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제로백도 다 다르네요. 제일 저렴한 건 6.5초고 제일 비싼 1억 3천짜리 모델은 제로백이 2.6초라고 하고 최고 속도가 시속 130마일이라고 하고 845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한데 1만 1천 파운드까지 견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사이버트럭 공개 그 후에 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산반영 돼서 그런지 당일에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부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도 주가의 조정이 좀 나타났었던 경우를 봤을 때는 테슬라의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쭉 그래왔었다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가운데서 다시 맵을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우를 크게 견인한 반도체 섹터 바로 밑에 보면 CRM 보이시죠? 오늘 세이스포스의 주가가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51달러선 상승하는 거 보니까 거의 막대기 하나 세우는 것처럼 주가가 올랐네요. 9.36%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종목 가운데서 통신주들도 괜찮았고 요즘에 금융주 계속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밤사이도 금융 섹터의 강세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제이비모건을 비롯한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이 모두 초록부를 켰고요. 앞서 유나이티드에스그룹 3% 상승뿐만 아니라 또 에브비의 주가도 2%대 강세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종목 가운데서 일부 종목들 더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자면 어제 배당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매입 소각 소식 전해드렸던 주행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도 1%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또 조금 줄였네요. 다시 0.03% 장중 1% 상승해서 소폭 씌워갔는데 포드가 더 문제였죠. 어제도 이제 포드가 돈이 더 많아서 이들도 뭔가 주주환원책을 시장에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포드는 향후 내년도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나 전망을 내놨는데 비용이 당연히 더 늘 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전체에 대한 매출단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순현금 흐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3%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개별 주목 가운데서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여성 의류소매 그리고 대표적인 속옷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이죠. 애널리스트의 기회에 크게 부합하는 가이던스도 제시를 하면서 주가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냅이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스에서 투자회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냅이 6% 그리고 핀터레스트도 2%대 올랐는데 두 회사 모두 내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3%대 안팎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업 그러니까 밤상에는 빅테크 주들이 약간 휘청휘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요즘에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심층인터뷰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또 이슈를 착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하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6시 43분, 4분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사이버트럭 보셨어요? 혹시 영상이나 실제 사진? 지금 이제 저는 아침에 보통 차 몰고 올 때 유튜브를 좀 들어요. 잠깐 차 갔을 때 화면을 보는데 마침 사이버트럭 지금 시연을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고 그런데 제가 금년 여름에 미국 셀리콘 밸리 갔을 때 마침 그 근처에는 소프트웨어 본부가 팔로알토 스탠포드 대학 앞에 있는데 한 200미터 앞에 사이버트럭이 테스트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오, 정말요? 진짜 약간 디자인이 놀랍고 차의 외관이 엄청나고 코스가 있더라고요. 네, 스테인리스틸로 만들어서 아주 모양이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 얘기 제가 들어보니까 신뢰가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우리는 이제 픽업트럭이라는 세그먼트가 따로 없잖아요. 우리 SUV는 이제 많이 우리나라 차량 중에 한 거의 60%가 요즘 SUV인데 미국은 픽업트럭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주말에 많이 놀러가니까 그런 용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번에 그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게 모델은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도대체 가격이 얼마 정도에서 시작되느냐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 원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실제 한 4, 5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승용차 평균 가격이 한 2만 5천부라든지 지금 한 4만 불이 넘었거든요. 일반적인 차량도. 그런데 아까 우리 여행컨님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나오는 보급형 후륜구동이 6만 철 달러에서 시작되고 이번에 런치한, 그런데 오늘 10대 밖에 인도가 안 됐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4륜구동차는 8만 불, 10만 불. 상당히 고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만큼 R&D나 제조하는데 대량 생산을 못해서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제조 원가가 대당 또 많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예약할 당시에 가격이 완전 명확하게 정해져 있던 게 아니고 환불 가능한 100달러 이렇게 디파지트 해놓고서 취소해도 된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고 싶어서 예약은 해놨는데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취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워낙에 또 인도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또 워낙 또 반대로 테슬라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분들은 비싸도 사고 기다려도 산다는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새로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될지는 여러분 함께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요? 오늘은 이제 다섯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발표된 것 중에 지금 연말이 되니까 내년 시장 전망을 월가 증권사들이 다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 강보합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시장도 좀 좋으니까 내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한 5%에서 10% 사이 오른다고 대부분 월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JP모건이 오늘 내년 S&P 기준 연말 주가를 지금으로부터 8%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와 마이크 윌슨은 워낙 계속 베어리시 했고 지금도 이제 내년 주가를 4,500 정도 지금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건데 JP모건이 지금으로부터 8% 하락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리포트는 못 봤어요. 지금 이제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이익 증가는 한 5, 6% 정도 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퍼가 한 19배쯤 되거든요. 거의 20배 정도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느끼는데 이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조금 내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가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나중에 좀 챙겨볼 만한 리포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해 주실 이야기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라는 지금 문장을 던져주시는데 보통은 제로썸 게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 채권, 파생, 외환인데 이제 외환 시장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의 상대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제 외환은 제로썸이죠. 그러니까 원화가 절화가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로썸 게임인데 내가 벌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오늘 얘기할 토픽에도 있는데 이제 Charles Munger 부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이 버크셔 헤드웨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책도 갖고 왔습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워런 버펫, 버크셔 헤드웨이 책들이 다 있을 텐데 이거는 약간 되게 두꺼워요. 저는 주주로서 제가 저런 책을 봐야 하는 건데 좀 두려운 두께감이네요. 제가 요약판을 드리겠습니다. 동전하기에는 조금 많이 두껍네요. 배고 자기에는 좀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투자 관심 있는 분들은 영문 책이나 번역된 책을 다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을 텐데 그 버크셔 헤드웨이에서 가르쳐준 것은 주식 투자라는 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좋은 기업을 사서 아주 오래 보유를 하면 복리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 보면 내가 주식 투자를 성공하려면 상대방이 잃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제로성 게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고 기업은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니까 윈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오늘 설명드릴 GM의 자사주 한 시총의 25%나 되는 그러니까 시총이 여기가 400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실제 주가가 어제 그저께죠. 수요일 날 10% 급등을 하고 어제도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도 그렇고 이제 바클레이 영국의 금융기관인데 여기도 좀 어려움을 겪는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약하는 돈을 주주한테 환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회사가 이해관계자들과 다 윈윈을 하려고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전반부에는 우리 이번 주에 발표된 3분기 GDP 성장이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접하는 숫자는 실질성장률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거.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더한 게 명목성장률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기업 실적하고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코로나나 금융위기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면 명목성장률이 3분기가 20년 사이에 최고였어요. 그래서 고공행진을 여전히 하고 있고 실제 우리 3분기 실적이 기업위기 되게 좋았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제가 영상을 어제 올렸는데 우리가 공매도 이런 것 때문에 해치펀드들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치펀드는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같이 하는 페어로 하는 거고 그렇게 전략을 롱쇼소를 가서 엄청난 40년 동안 수수료를 제하기 전에 매년 20%씩 번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해치펀드의 지존 플랫폼 회사 얘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치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좀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미국의 GDP가 우리나라보다 정말 더 높게 나와서 저는 사실 부럽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게 결국에는 다 이게 빨아들인 거잖아요, 미국이. 이 내용보다 좀 자세하게 볼까요? 미국 경제가 다이내믹하고 계속 이민자를 많이 유입하고 특히 고급 인력들을 많이 유입해서 되게 다이내믹합니다. 그리고 창업가 정신이 넘치고 정부 규제가 적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 경제의 명목 성장률이에요. 우리가 보통 접하는 실제 성장률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더한 것인데 과거에 보면 코로나 전에는 평균 한 4, 5% 정도 수렴을 했는데 코로나 때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한 6, 7% 정도 수준 그래서 이렇게 높은 명목 성장률이 실제 기업이익의 성장을 견인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3분기 기업이익이 감익할 줄 알았는데 한 5.4% 성장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그래서 기업이익이 물론 미국 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상호관계가 경제와 기업들의 상호관계가 나타나서 상당히 건실한 지금 기업이익의 증가가 나타나서 주식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너무 제 생각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자가들이 산업과 개별 기업의 이익 전망에 초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인데 너무 금리에 우리가 집착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년 전망을 놓고 보면 골드만 삭스 추정치인데 내년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여기 빨간 박스에 있는데 컨센서스는 한 1% 중반대밖에 성장을 안 해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 것을 예상을 하는데 골드만은 한 2.2% 저도 한 이 정도는 되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도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투자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한 2% 정도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특히 오늘 PC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아마 내년 2분기부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좀 늦게 내년 말쯤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 자체가 시장을 단기적으로 조금 흔들긴 하겠지만 시장의 결정적인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1년 동안 인플레를 잘 잡아왔죠. 금리를 인상,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8회 말, 9회 말에 만룰홈론을 맞는 것보다는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데이터를 보겠다는 식으로 아마 파웰이 내년 상반기 내내 그런 식의 주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은 출렁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중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는 큰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시장이 워낙에 최근에 또 좋았다 보니까 공매도를 한 그쪽 세력들? 세력이라고 하면 또 이상한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류의 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동안 많이 버셨을 거 아닙니까? 미국도 외신을 보면 해치펀드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스마트한 투자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최근에 나왔던 해치펀드 기사를 추려보면 최근에 이제 10월 말 이후로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공매도 포지션이 좀 손실을 많이 일으켰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해치펀드들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손실을 본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마이클 베리라고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채권을 공매도 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이제 스타가 됐던 분인데 저는 이분은 그렇게 높게 평가는 안 해요. 그때 조금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한다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2분기 때 SPY, S&P 500 ETF랑 QQQ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했다가 3분기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였죠. 그런데 3분기 말에 9월 말에 포지션들을 커버링 했다는 걸 상당히 잘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전에 커버링 했다는 게 이제 꽤 큰 뉴스였고 11월에 주가가 급등을 미국에서 하면서 한 주 사이에 430억 달러의 손실을 공매도 포지션에서 봤다. 그러니까 55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볼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해치펀드는 공매도가 있으면 반대편에 롱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에서 깨졌지만 롱에서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같이 합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공매도 포지션들은 되게 어려움 특히 왜냐하면 이제 장이 급등을 할 때는 퀄리티가 안 좋은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공매도 포지션은 이렇게 퀄리티가 안 좋은 포지션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38년 동안 공매도의 약간 대부여 같은 짐채너스가 이제 뭐 지난주에 문을 닫았다. 그래서 뭐 되게 큰 뉴스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전문 투자가 보도하는 예일대 경영대에서 금융 사기, 금융 부정에 관한 강의를 하는 이제 그 교수로 이제 탈바꿈을 했는데 하여간 지난 뭐 10년 동안, 15년 동안 되게 큰 미국 시장이 불마식해 쉬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매도에 대해 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매도, 해치펀드 관련돼서는. 네. 해치펀드에서의 그 40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을 지금 이 차트로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20%대에서. 20%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연평균 배당 포함해서 한 10% 수익률을 지난 30년, 50년, 100년 동안 가져다줬고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는 한 6, 7%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빼면 그거의 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의 옛날에 고객이었던 밀레니엄 파트너스라고 해치펀드의 지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랫폼같이 돼서 전 세계에서 몇백 명의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서 각자 자기 해치펀드 조그만 셔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수천억 조 단위의 돈을 줘서 개별 해치펀드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전체 밀레니엄도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40년 동안 딱 한 번만 손해가 났고 2008년에 3%고 또. 그런데 이제 수수료를 해치펀드가 많이 띄기 때문에 이 회사의 공시가 수익률은 연 14%인데 왜 제가 연 20%라고 하냐면 보통 연 2%의 관리 수수료를 띄고 벌어준 돈, 그러니까 18%를 벌어준 거에 20%를 또 띄어가요. 그게 한 4%니까. 그래서 6%를 띄어가도 내가 고객 입장에서는 14%를 안정적으로 벌고 거의 마이너스 안 내고 그래서 여기 막대그래프의 파란 게 이제 밀레니엄의 장기 수익률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자라는 해치펀드는 돈을 절대로 안 받는다. 그러니까요. 신규 자금을 안 받는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벤치마크 해가지고 비슷한 걸 만들면 좋은데 또 이들의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도 원래 한국인들도 고용하고 한국을 많이 했는데 한국 담당 매니저가 연초에 전사를 열렬하게 했고 왜냐하면 공매도 친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왜냐하면 여기는 한꺼번에 손실이 5%, 7% 이상 나면 다 매니저를 해고 해요. 그만큼 엄격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아마 한국을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참여가 줄어든다는 게 이런 예죠. 이런 식의 롱샷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해치펀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필리핀이 30년 만에 공매도를 허용했다. 원래 공매도가 안 됐나요? 필리핀이? 그래서 이제 공매도 얘기가 많은데 필리핀은 후진국이잖아요. 후진국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를 하죠. 그런데 30년 만에 필리핀도 이번에 공매도를 11월에 허용을 했다. 그게 해외에서 화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그런 얘기를 외국 국회 금융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이번 주 전해졌었던 가장 슬픈 이야기죠. 벅샤 헤드웨이의 소장인 찰리 먼거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9살을 별세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양한 물론 워런 버핏, 오웅께도 굉장한 우군이고 기대할 분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정말 많은 메시지와 귀감을 줬던 분이시잖아요. 벅샤 헤드웨이니까 저는 미국은 공매도 비중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봐요. 그런데 벅샤 헤드웨이는 항상 워런 버핏도 93세인과 4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스 먼거는 사망을 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타겟을 하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매도 비중을 보는데 극히 낮아요. 0.1% 미만.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차스 먼거 돌아가시고 나서도 주가가 큰 움직임은 없죠. 약간의 약세를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프로에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실제 차스 먼거가 이분이 하버드 법대 나왔어요. 원래는 변호사. 엄청난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워런 버핏의 같이 파트너가 되면서 한 가지를 진짜 버핏한테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은 그전에는 같이 투자를 하면서 그냥 평범한 회사가 엄청나게 할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저가에 픽업하는 그러니까 진짜 같이 투자의 어떤 그런 핵심을 적용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주 좋은 진짜 그 분야의 최고의 기업을 적당한 가격 왜냐하면 이렇게 최고의 기업은 아주 싸게 그 주가가 하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기업은 주가가 엄청 하락하는 폭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고의 기업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미 또 저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차스 먼거가 계속 워런 버핏한테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브로크슈어 헤드웨이의 철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령 예를 들면 보통의 기업이라는 건 제가 이제 어제 생각해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데죠. LG전자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획기적인 경쟁력이 우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죠. 그런 보통의 기업을 저가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애플 같은 최고의 감히 넘보지 못하는 생태계를 가진 그런 기업을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빠질 때만 워런 버핏은 샀어요. 그래서 실제 작년에도 주가가 폭락해서 애플이 130달러까지 빠졌을 때 일시적으로 브로크슈어 헤드웨이가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업을 적정한 리즈너블 프라이스라고 영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유일하게 꼼꼼히 읽은 게 그것을 적용해서 워런 버핏이 기업 자체를 인수한 게 시스 캔디거든요. 초콜릿 회사 예전에도 자주 언급해 주셨고 저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1972년에 이거를 적용한 게 그런 예여서 결국 이런 엄청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 성장하는 기업을 4년을 들고 있으면 80%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를 하면 107%가 늘어나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투자하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고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 찰스 먼거가 우리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애도를 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분은 떠나셨지만 남아있는 메시지들이 워낙에 많고 투자에 대한 철학은 책으로도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련한 책도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GM의 이번에 주주하는 책이 굉장히 뭐랄까요? 주가를 그만큼 끌어올리게 만든 뭔가 큰 이슈였나요?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이나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발표한 날 한 70%를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식을 사면 당연히 소각을 하죠. 그런데 100억 달러라는 것은 13조 원인데 이 회사 시가총액의 25%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치면 한 120조 원을 자사주를 산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2017년에 자사주를 상장 주식의 한 10몇 프로를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엇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GM이 올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대량 생산하는 것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최근에 사고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철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인드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가이덴스를 다시 줬는데 우리가 본업은 되게 튼튼하다. 본업은 튼튼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현금 흐름이 한 200억 달러 정도 올해 내년에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설비 투자를 한 100억 달러 정도 하고 나면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이 한 100억 달러에서 한 110억 달러 한 13, 14조 원 되는 돈인데 그것을 주주한테 다 환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회사가 당장 투자 니즈가 없으면 우리가 버는 현금 흐름,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은 주주의 몫이니까 그 돈을 이제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커서 환호도 했지만 GM이 현금 창축 능력이 올해 내년에 껐다 걷구나 그런 거에 되게 안도를 표시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GM이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보면 주가가 횡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전기차 빼놓고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들한테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든지 주주한테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은 배당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 이게 미국 자본시장에는 녹아 있는 거죠. 앞으로의 또 GM의 주가의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 정책 정말 제대로 된 주주 하나 제가 펼치고 있는 GM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즈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바클레이 이름은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최대 은행이고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철수를 하긴 했습니다. 증권 부분이. 그런데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자라지는 못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지만 35조 원. 그러니까 국내 KB 신안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PBR이 0.3배, 퍼가 4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지주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그러지만 여기도 그만큼 낮아요. 그런데 아카 GM하고 5년 주가 차트가 비슷하죠. 5년 동안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대개. 그러면 이제 주주들은 그동안 주가가 5년 동안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사회가 CEO한테 엄청난 압력을 넣어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개선을 하고 주주환원을 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CEO한테 주문을 하고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선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떠한 논의가 있냐 하면 risk-weighted asset이라고 그러는데 가중 자본,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IB 같은 데가 자본을 많이 필요를 해요. 그런데 실제 돈은 많이 벌고 사고는 많이 나고 그래서 IB 사업을 축소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사회가 요구를 한 게 ROE가 한 10%, 11%밖에 안 나오니까 15%로 올리는 쪽으로 구조 조정을 해라. 그런데 이제 실제 이 회사가 웰스 매니지먼트, PB나 자산 운영이 없어요. 그런 데가 요즘 금융 쪽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데 이런 쪽에 M&A도 못하는 게 주가가 너무 낮으니까 자기가 신주를 발행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래서 주가를 높여야지 이 회사도 뭔가 신규 성장 전략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간 GM도 그렇지만 박클레이도 보면 영국도 주주한테 내가 경영진이 뭔가 돌려주는 게 없으면 구조 조정을 통하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주 환원을 해서 주가를 높이는 게 경영진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주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이런 주주 환원 얘기하면 항상 우리나라는 그 아래에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주주 환원책이 또 시장의 큰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PRO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